이제 와모의 피지컬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지 내가? 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죠? 완벽하다 이렇게 아하 요거까지만 지워지면은 네 깰 것 같습니다 이번 미션 깰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딱 지워놓으면은 흉분도 폭탈하겠죠 아주 다이스키 장사 안되냐구요? 장사 잘되요 잘되고 있을거에요 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줄 서고 있죠? 네 아 이거 회전목마구나 다이스키가 아니구나 회전목마 이런 엠아보인으로 엠아보인으로 해주고요 리부 어 이거 진짜 장사가 안되네 다이스키 장사가 안되네요 삼체원으로 내려줍시나 삼체원으로 내려주면 타겠지 다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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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조금만 내려줍시다 2500원으로 내려줄게요 타겠지 이 큰 섬에 딱 요정도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만든다 내가 생각해도 다음번에 한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좀 맵을 넓게 넓게 써가지고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종이나 인기 엄청 많은데? 근데 종이나 인기 많네요 이거 봐봐 좋아하고 있어 아 그래요? 문재인 목적지 모포터리 모포터리로 나고 있네요 ATM기 나왔나? 아 ATM기가 아직도 안나왔어? ATM기가 나와야되는데 와 가일 아이스크림 가게도 생겼네 이거를 여기다가 오픈을 해줍시다 과일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제목을 뭐라 할까요?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 라빈스 서비언 서비언 벤스킨 라빈스 서비언 들어 할게요 이것도 안타네 사람들이 세발낙지도 안타네요 2차원으로 내려줍시다 타겠지? 어 오케이 탔다 아 식상이요? 식상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뭐 뭘로 하지? 뭔가 딴걸로 해야될거 같은데 네 귀엽고 깜찍하게 엄마는 외계인 좋다 엄마는 외계인 엄마비 엄 Compens OT rica akk Wk 저 어 요거 응급치료소 가 생겼데 응급치료소는 여기다가 넣어주는게 되있다 공급치료수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연결이 제대로 되있죠? 연결이 되있는건지 안되있는건지 보이질 않아 이거 연결이 제대로 되있는거죠? 대안장로교회로에요 장로교회 알겠습니다 대안장로교회로 연결이 되있어요 공급치료수를 하나 박아야되는데 여기다 대안장로교회 대안장로교회 변기 안만드나요? 가짜친구님 안녕하세요 엄지엄지척척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계시면은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버튼 엄지척 엄지엄지척척 이거랑 고산병치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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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고산병치료수 근데 저거 사람이 이렇게 없지? 아 스페이스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차원병원 차원병원 차원병원으로 하겠습니다 차원병원 사유는 사유 없는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화장실 하나 설치해줍시다 화장실이 부족한거 같긴 화장실 하나 설치해주고요 화장실 이름을 가짜친구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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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취업축하드립니다 가짜친구님 화장실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돼요 자이니치에 있는 차원병원이에요 오! 자이로드롭 나왔네 가이로드롭 가이로드롭을 어! 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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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온다 피온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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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또는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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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아니면 팔 게 없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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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덤눈어가는거 흐흐흐흐흐흐흫 좋아좋아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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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줘 안내소 더줘 안내소 더줘 어딨어 어딨어 칠만한데 없나? 안내소 하나 더 짓겠습니다 안내소 살아 살아 와 와 돈 벌리는거 아 됐어 드디어 비가 온다 좋아좋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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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게 아니고 뒤에가 없어 와 돈 들어가는거 보이세요 지금 와 돈 들었는데 장난아니야 와 쩐다 진짜 비만의 발이 왔었어 그래 그런데 비가 왔으니 사인을 닫아야 겠어 와 뭐야 붙였네 와 천만원 와 여러분들 순식까지 천만원 됐어요 이거야 그래 이거라고 이거 비만얼말로 깰수있어요 이거 충분히 돈 얼마 벌었는지 봅시다 돈 얼마 벌었는지 정산내역같은거 볼게요 9월 지금 보이세요 지금? 9월 지금 600만원 넘어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600만원 넘어갔습니다 매출 100만象 제가 10000만원 넘어라 1,000만원 넘으면 깬다 9월 1000만원 넘으면 깨요 여러분들 26에 27에 아 이거 안되겠다 천만원 못넣겠네 네 도리기구보다 우산이나 팔자 맞아요 우산 파는게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우산을 많이 팔아야 돼 자 여기 우산가게 1로 우산가게 1 우산가게 2 우산가게 3 제발 비 한번 또 와라 여러분들 이때가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돈을 1600만원까지까지 모을게요 사람이 별로 없네 스페이스는 스페이스링 스페이스링 500원으로 내릴게요 500원으로 내리고 아셉 미끄럼티도 사람이 없으니까 500원으로 내려주고요 해전룡만 사람있네? 에마부인도 사람 없으니까 500원으로 내려줍시다 어 손님 빠지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손님이? 자 트위스트도 손님이 별로 없죠 이제 가격을 좀 내려주면은 탈거에요 트위스트 손님 100명이나 나갔다고요? 에이 유치찰라님의 트위스트 해주고 에마부인 됐고 나선 미끄럼틀은 시몬의 미끄럼틀 나옵시다 시몬 시몬의 미끄럼틀 이거요 스페이스링은 어 매트릭스로 합시다 매트릭스 어 ATM기 생겼다고요? ATM기 생겼다고요? 끝났다 끝났다 이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번판 깼습니다 클리어 했어요 벌써 이번판 벌써 클리어 했네 상점 필요없고 얌전한 놀이기구랑 물 놀이기구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번판 끝났어 여기다가 바꿔있다 여기다가 자 ATM기 여기다가 설치해주고요 산화 머니 그리고 어디라 막을까 어디라 막을까 어디라 막을까 어 잘못 박았네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잠시만요 직관길 막으면 무한루프 아니냐 대신에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뭐 다 못들어오잖아요 아 잘못 지웠네 이렇게 지워야되는데 이렇게 그치 여기다 이렇게 산화 머니랑 배출은 리드코프 리드코프 조금만 들어오게 해서 핀셋으로 옮겨 와 와 하도 안하던데 완전 이거 악마시네 악마 악마야 악마 완전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여기다가도 에이템기기를 여러군데 만들어줘야겠죠 미즈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대출은 미즈사랑 미즈사랑으로 해주고 여러분들 비만 오면 돼요 기우제를 지냅시다 여러분들 솔직히 롤러코스터 이런거 다 필요없어 롤러코스터 다 필요없고요 네 비오게만 하면 돼요 대박 대박 비와주세요 비만 오면 됩니다 집에 가고싶어 어 집에 가기로 어디가 흐흐흫 여기서 놀다가야지 에이 어디로 보내는거야 여기서 지내라 흐흐흐흐흐흐흐 네 역시 비의 콘서트는 인기가 많아요 도원을 어디 떠나려고 그래 도원을 어디 떠나려고 해요 도원을 어디 떠나려고 해요 저두고 가시게요 안되죠 그거는 도움두고 떠나려고 하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네 와 이건 뭐야 이런게 있어 로놈을 어디 다zzo 이거 못만두네 네 기양시켰습니다 흐흐흫 자 돈 좀만 더 벌면은 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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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 벌려라 돈좀 벌려라 돈좀 벌려라 1600만 오오 비오려고해 비오려고해 아 아니잖아 아 비오려고 하다가 많애 그런데 비오려고 하다가 많애요 오 1600만원 넘었어 이제 병장정지형님 게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됐다 여러분들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거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암호의 피지컬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냐 진짜 다행히 Fred 1 에이거 어떻게 좋아 아 됐어 됐어 딱 이쯤에다가 이렇게 와아 와아 내가 이걸 짓다니 잠깐만요 이렇게 말고 어 이렇게도 지했어 잠깐만요 여기까지 여기다 여기다 와아 끝났다 이거 끝났다 끝났다 복잡하네 끝을 보여주죠 완전히 쓱가짓는거 좋아해요 네 맞아요 제가 쓱가짓는걸 좋아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다 이렇게 개관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어 잠깐만 오 오오옵 땅이 이런 젠장 이러면 안되는데 자 저쪽으로 가야되요 여기 이거 안보이게 숨겨 이러면 안되요 아 저거다 아 아 정작 어 뭐야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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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나가 왜 기안코넬이 뭐야 아아 기안코넬이가 있다고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가야..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 다 받고 싶은데? 오.. 다 받고 있네? 붙어! 붙으라고.. 어 돈이 무독하다고? 돈 빨리 벌어.. 어떡해.. 뭐지? 잘못이었나? 에이.. 한참 높잖아.. 잠깐만.. 잠깐만요.. 한참 높네.. 어 뭐야.. 내 돈 왜 이러지? 에옹! 아 돈 좀 빨리 벌라고.. 아 돈은 못 벌어.. 여기 기우제 지내야되요 기우제 아 세발낙지 진짜 저거 이씨 세발낙지 뭐야 저거 아 세발낙지가 또 막고있네 다음 afternoon 랜ustain 철 랜ustain 12,000원 네 이거 와무가 디자인한겁니다 방금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어제 힘들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더니 다운로드 받은거라고 부따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거에요 아니요 다 거르는거 아닙니다 거르는거 아니에요 한번사는게 12,000원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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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탈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탑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리와 아 내가 뭐하려고 했었지 와무의 피지컬3 자 출발 모드템에 출발하구요 그리고 그리고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흥미도 7.98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겹쳐나가지고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몇이었더라? 6.9였죠? 6.9였는데 지금 여기 놀이동산 위에다가 이렇게 놀이동산 위에다가 롤러코스터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높아집니다 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누가 수리하는거야 여기 수리가 안돼 어디가냐 진짜 YOS님 어디가세요? 도대체 여기잖아 답답하네 답답해 답답하다 진짜 수리안해? 수리안가? 뭐야 수리안 그것도 더럽다고 그러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구요 아 드디어 들어간다 들어갔어 아랫갈린 놀이기구들 불쌍 자 여러분들 길을 하나 더 이어줄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렇게 길을 이어줍시다 아 이거 어디다 막아야되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디가 막아야되지 잘박았다고 설명이긴 한데 일단 놀이기구를 안보이게 치워줍시다 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꼬아서 지워놨나? 됐다 됐다 조금 만 더 조금 만 더 아 누가 막고 있는거야 시몬 시몬이가 막고 있다 뭐야 내려봐야돼 딱 됐나 뭐야 돈이 부족해 여러분들 딱 좋죠 이제 됐어 됐어 와아 좋아좋아 여러분들 만이천원인데도 지금 손님들이 점점 몰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왕호의 피지컬입니다 와지컬이죠 와지컬 13,000원 하자 13,000원 이게 다 이제 돈 마련해줄거에요 이걸로 갖다가 돈을 다시 맥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ATM기를 도와주도록 하구요 ATM기 아우씨 여기 아니네 여기다 아 뭐야 여기 아니네 ATM기 박아야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아 지지대가 버틸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있어가지고 안되는거야? 이런 젠장 잠깐만요 여기가 출구지 여기가 출구야 여기 여기가 출구지 여기가 출구지 여기가 출구야 여기 코코닷 자 이렇게 올려주구요 ATM기 박아줍시다 하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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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여기다가 바로바로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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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두겠습니다 야 진짜 공간하료 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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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이시죠 와 이게 바로 제 놀이공원입니다 저만의 놀이공원 와 와 미즈사랑임이 있어요 미즈사랑임이 있습니다 와 이게 되게 조금해보일지 몰라도 속이 꽉찬 녀석이여가지고 속이 꽉찬 놀이공원이여가지고 오 진짜 잘 만들었네 오구 실수했다 왜 어디다 설치한거지? 아 어디다 설치한거야 못봤어 어 내가 실수로 제가 실수로 보드로 하나 설치했거든요? 어디다 설치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어디다 설치했지 내가? 이 사람들에다 설치한거 같은데? 아 몰라 되겠지 알아서 지나다니겠죠 뭐 됐고 내가 하려던거 이게 아니였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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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설치해주고요 롤 하 하 하 하 하 하 아 그러네 대기줄이 한칸 짧아졌네요 와 이것도 맨인으로 또 보시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걸 딱 눈치채시지 역시 파스 여러분들은 뭔가 좀 뛰어난거 같아요 되게 뛰어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취직되고 다잘하는 파스 여기있으면 취직도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돈은 덜 받더라도 취직은 돼요 여기있습니다 여기 지금 2년동안 지금 3년 6개월이거든요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여기 게임 시작한지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딱 한 번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비가 딱 한 번 왔어요 그렇게 비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비오면은 바로 사인하.. 어 사인해달라고 하세요 자 땅을 더 올려줍시다 응급치료소 비오면 사인하달라고 하세요 응급치료소 응급치료소 하나 설치합시다 이렇게 아 좋아 여기는 여의도 여의도 교회 이름이 뭐였죠? 샘물교회인가? 아 광명임병원으로 해달라고요? 광명임병원 광명임병원 광명임병원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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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림무야 다 꺼주고 이제 돈 얼마나 버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돈 좀 갚아야겠다 돈 좀 갚아야겠어요 이제 네 철산에 성회병원 있어요 성회병원 있습니다 여기 돈 좀 갚을게요 이 정도 다 완료가 된거 같으니까 돈 좀 갚읍시다 등갑자 등갑자 충실경원으로 해달라고요? 나중에 또 지우면은 제가 그렇게 지워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돈을 갚자 돈을 갚자 돈 돈 돈 와 대출 다 파가고있죠? 대출받은거 이것이 와모커스트의 이 와모의 피지컬의 힘입니다 돈이 금방금방 모여 비안하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비가 한번 오잖아요 클리어합니다 비 한번 오고 클리어해요 점퍼부트 부트부트 부트부트 아 이거 그냥 한달 벌어드리는 매출이 네 놀이기구들 다 한달 벌어드리는 매출이 천만원 넘으세요 그럼 클리어입니다 아마 우산도 포함이 되겠죠 우산도 놀이기구잖아요 여러분들 지팡이로도 쓸 수 있고 네 어 보자 즐거운 시간을 보낼때도 쓸 수 있고 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네 즐거운 시간에도 쓸 수 있죠 해피타임 유명 놀이동산에 있는거면 다 놀이기구지 가지고 놀 수 있는거면 놀이기구 아니에요? 네? 우산으로 무슨 짓을 하시길래 네 우산으로 해피타임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갑자 갑자 자 대출 거의 다 갚았죠 이제 아 이제 대출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어 대출 조금만 더 갚아는데 조금만 더 비한번 알아 그리고 비한번 오면 클리어한다 그거 금리가 시트로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던거였구나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나였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내가 이거 해줄다니 다 갚았어요 이제 자 이제 여유롭게 놀이동산을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놀이동산 확장을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만 만들게요 이제 다른 네 쓸데없는것들 다 갖다 버리구요 롤러코스터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와무의 피지컬이고 힘이죠 네 돈감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야 이거 잠수함도 있어? 흠 잠수함도 있네요 게임이 쉬운거 아닙니다 게임이 쉬운거 아니에요 이거 그 뭐냐 롤러코스터 타이틴2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하는거지 오 피온다 피온다 그래 오 그러네 피오네 피오네 오 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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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돈 늘어나는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기다 안내소 하나 지워야겠다 안내소 안내소 여기다 안내소 지워야겠다 뭐야이거 오 뭐야 우상 가격이 왜 2천념으로 떨어졌어 뭐하는거야 우상 가격이 왜 2천념으로 떨어져있었어 우상 가격이 2천념으로 떨어져있었어 돈 들어온다 ! 돈 늘어난게 보이세요? 야 됐어요. 좋아! 돈 늘어난다! 우산 2만 달러 우산가게 돈가게 4 됐어 됐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돈.. 돈 올라가는 거 봐라 와 800만원 넘었어요 지금 우산 가게가 벌써 3개나 있거든요 지금 4번째 우산 가게입니다 어 비 벌써.. 어 비 계속 와라 와 여러분들 10월에만 지금 천만원 넘어갔어 와아 와 룰로코스터 100개 파는 거 보다 그냥 무산 파는 게 훨씬 나 후 시니셔 감사합니다 우와 기호제 중생 끝에 드디어 낙이 오는구나 와 이것이 바로 와 돈 진짜 많이 보네요 이때 불꽃놀이 한번 해주면 방송천대라고요? 아뇨아뇨 스테이지 클리어 해야죠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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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이보시면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장해놓고 척중놀이 한번 하자구요 아 알겠습니다 ㅋㅋㅋㅋ 저장해놓고 와 총 1400만원 벌였어 사고 잘나는 워터코스터야? 워터코스터가 어딨어? 워터코스터가 있나? 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이제 땅을 개관하기 시작할게요 아 아 이번달 일단은 나오고 10월 넘어가면은 할게요 10월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 섬있죠? 여기 섬 보이시 어 섬 보이시죠? 여기를 전부 다 전부 다 민동산으로 밀어버릴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평탄화 작업하구요 그리고 한 다음에 어 롤러코스터로 갖다 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돈을 좀 아껴야겠다 광고도 한번 해야되나? 폭정놀이기구 광고 폭정놀이기구 광고 마모의 피지컬 쓰기 근데 비가 또 내려주면은 좋을텐데 비가 여긴 잘 안 내려요 어? 왜 클리어가 안되지? 1500만원 아 노리기구 탑동료가 여러분들 성전판매 지금 1200만원 보이세요? 지금? 노리기구 탑동료의 두 배야 흫 장난 아니죠? 아 이거 결국은 노리기구를 왜 해야되는구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조형물들 이것들 다 제거를 해줄게요 나무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줍시다 나무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줍시다 나무를 싹 제거하고 자 이렇게 여기 평탄화 작업할게요 이제 땅 비자 잠시 이거 평탄화 자... 어... 작업할때 쓰도록 합시다 아이고 실수로 한칸 더 내려버렸네 와 근데 돈이 금방 나가네요 평탄화 작업하니까 돈이 진짜 금방 사라지네요 돈이 정말 빨리 지워지는데? 돈이 정말 빨리 지워지네요 네 오그레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돈이 너무 빨리 지워지는거 아니야 이거? 허허... 큰일인데... 와... 뭐 요거 평탄화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 어? 아니요 저는... 진짜 싹 밀어버리는게 좋습니다 좋아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반듯반듯한 평지여야지 노리기구도 안심하고 탈수 있는거에요 언덕에다가... 막 짚고 이러면은... 이렇게... 잘 지워진... 어... 이런 평평한... 평평한 땅에서 이렇게... 떠와놓으면은... 네... 안전한데... 이렇게... 울긋불긋한... 네... 울퉁불퉁한... 와... 돈이... 엄청 많이 나갔네... 와... 깎았다... 여기까지... 깎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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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깎아야지... 깎읍... 점점 더워...? 와... 깎같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네? 무슨 상에다 건무주는 건축가들을 우렁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금방 다 사라지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보자 아 좋아 좋아 청소나 작업 잘되고 있어 됐어 됐어 터지는게 리얼하지 않아요? 그래요? 스탠드웜 롤러코스터 볼까?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놓은거 설치하도록 합시다 이게 정말 잘 올라가긴 하는데 이미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됐고 주니어 코스터 주니어 코스터 쓰레기구요 스파이럴 코스터 스파이럴 코스터 너무 쓰레기구요 스파이럴 코스터 허헴 뭐야 3200만? 도릴라 크다 잠깐만 하이퍼코스터? 와 하핳하하하 자, 이건건 너무 부담되어가지고 네. 지금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구요 아 이거 너무 쓰레기다 네 지우면 멋있을 것 같은데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저거를 짓고 싶진 않네요 워터코스터를 하나 만들까? 워터코스터 하나 지우면 딱 있네 아 평탄화 작업이 덜 되가지고 이게 안 지워지네요 여기다가 배출받아서 짓자구요? 안돼 안돼 배출 어떻게 갚았는데 어떻게 갚은 배출인데 그걸 또 지우면 어떡합니까 배출받아서 하이퍼 짓죠 하이퍼요? 3200만인데? 하이퍼 7.7이여가지고 하... 네 비오는 걸 좀 더 기다려줍시다 그러면은 비오는 걸 기다렸다가 네 하이퍼코스터 하나 지울게요 여러분들 비오는 거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하이퍼코스터를 짓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땅을 평탄화 시켜요 여기 땅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됐다 땅 평탄화 작업 아 좋아 네 이거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야지 흥분도가 높아져요 자 보세요 후후 이거 실제로 사고도 한번 났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이렇게 뾱 빠져가지고 터졌거든요 그 이후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SNS 막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관심종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체험했음 이러면서 SNS에다 올리면은 입소문 타가지고 더 찾게 되는거죠 사고가 났었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내가 직접 타보다 이런식으로 제목 지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호우 호우 좋았어 평탄화 작업을 쭉쭉 네 노이즈 마케팅이죠 말그대로 어 뭐야 돈이 밀포만이 들어가네 자 평탄화 작업 잘하고 있구요 오케이 됐다 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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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 좋아 네 돈이 별로 없죠 이거 그거 어 비 한번만 오면은 다 해결됩니다 아 잘 깎았어 이제 하이퍼 만들 수 있겠지 여기다가 하이퍼 어딨어 하이퍼 와 이거는 지우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좀 더 조정 Trump 이 육중한 자태를 와 진짜 크다 아 이거는 반대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박고 싶은게 안 되는구나 안에다가는 못 박구요 아 진짜 쩐다 언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3200만원 들어갑니다 형편화 작업까지 했는데도 3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지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기 물밖으로 나가는 지지대까지 포함해가지고 3500만원 들어갑니다 3500만원을 모아야돼요 너무 비싸다 비싸기는 와 여기다 진짜 하나 박으면 진짜 끝내주겠는데 대출 받으라구요? 아 다 갚았는데 대출해도 모자랄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비오기를 기도하면서 빠르게 해 줍시다 제발 비와라 비 아 이거 비 한번만 오면은 그건데 비 한번만 오면은 한 2천만원 금방 땡겨요 그런데 다시 대출 갑시다 아 대출 한도까지 끌어냈는데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대출 한도까지 끌어냈거든요? 못 받습니다 안돼 안돼 이거 못 만들어 됐어요 됐다 됐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끝났어요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만들면 대단해 이거 만들면 대단해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롤러코스터를 또 짓게 되네요 포샤앗 헉 하하 이 웅장한 자택 와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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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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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도블록부터가 달라 응 이어졌나 보도블록부터가 달라요 이어졌나 이게 이어졌다가 multiple pilots have made lost 다음 봅시다. 네, 롤러코스터 타이틴 할때는 항상 이렇게 놀아야 돼 오래 하게 되더라구요. 하다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냐? 와... 지렸다. 일단 열어. 와... 와... 그런데... 와... 철어 철어. 와... 잘못 아니다. 와... 이런 롤러코스터 진짜 한번 타보고 싶네요. 내일은 팝콘티비도 쉬는 날인가요? 네. 팝콘티비 하진 않지만 쉽니다. 와... 엄청나네요. 와... 한번 브레이크 받는데도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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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빌론이 있구나 바빌론 바빌론 아 러쉬앤캐시 러쉬... 러쉬앤캐시 아 캐키가 아니죠 러쉬앤캐시 러쉬앤캐시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람 죽으면 안되니까 네 문급실도 하나 안내려줍시다 문급실 문급실 문급실